여러분 다시 한 번 은혜 가운데 지난 선교 바자회가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3일 동안의 총 매출은 1억이 나왔어요. 또 안 놀라시는 분들 계셔요? 1억이 나왔어요.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중에 이제 순수 총 수익급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바자회 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8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꼭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다시 세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이 룻기를 시작할 때 어떤 질문으로 룻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흉년과 같은 풍랑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정말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육신의 병으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냥 눈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부부의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이 다 식어버렸을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미움과 원망, 억울함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그럴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가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 룻기는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룻기 1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풍랑 속에서 여전히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이 풍랑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고들 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그런 무서운 풍랑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려고 하고 그런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꽉 붙잡고 계시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나에게 불어닥친 세상의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나오려고 한다고 해서 사탄이 그걸 순순히 나가도록 내버려둘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풍랑을 더 세차게 몰아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준다. 꼭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라의 쓴물과 같은 통빈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나몰라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며 노력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의 물질과 인맥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엘리멜레과 나오미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우회전, 좌회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열정해서 내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요? 행복하시던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래서 내 남편이 변화됐고 내 아내가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변화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행복도, 인맥이 주는 평안함도, 세상 성공이 주는 기쁨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겨낸 줄 알았는데 헤쳐나간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도 또 다른 걱정과 한숨이 우리를 쓰디쓴 마라의 인생으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짜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찬양과 예배 생활을 통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로 충만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뭘 해야 하냐면 내 마음을 지금 확 틀어막고 있는 이 마음의 무덤의 돌을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상하게 바로 가시지 않고 마치 일부러 지체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가셨어요. 그러는 동안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고 장례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그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너무나 큰 슬픔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방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았고 언니 마르다는 마지못해 나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왜 이제 오셨냐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원망하며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해 주셨죠.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1장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런 주님의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마르다는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시여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민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오빠의 무덤 앞에 이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이데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니까 이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젠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마르다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도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아멘 하면서 화답한 그 믿음이라는 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모여있으면 천지를 움직일 것처럼 작동하는데 이상하게 저 문 밖으로만 나가면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내 믿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동차가 그랬다면 바로 카세타가 굳혔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무덤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도우를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의 도우를 누가 막아놨습니까? 우리가 막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우를 옮길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은혜와 기적을 맛보면서 여기가 조사온이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 깨닫고 은혜라는 걸 받았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지지고 복구 사는 인생의 마을로 가서 할 일만은 괴로운 세상 돌아가면 슬픔과 죽음으로 눈물 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 해봐야 소용없다는 소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틀어막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덤의 도우를 옮겨 놓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면 귀신도 막 기도하면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한만 기도해도 병을 고치기는커녕 제 몸 하나 아픈 거 그거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에 이 무덤의 돌은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을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올 수 없도록 틀어막고 있는 이 마음의 무거운 돌, 이 죽어가는 무덤의 돌을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 우리가 옮겨야 하는 이 무덤의 돌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남편과 아내를 향한 굳어진 마음 아닐까요? 미움과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틀어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죠. 부모 자녀 간에 다친 마음, 교회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쌓여가는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외면한 채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마음과 더러운 탐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을 틀어막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이 흉년과 풍랑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이 흉년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몰아치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틀어막고 있는 이 남편을 향한 굳어진 마음 이 미움과 원망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 쌓여가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는 내가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 물들어 달려가는 더러운 마음과 욕심은 내가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는 내 삶을, 내 마음을 확 틀어막고 있는 내 마음의 돌이 부서지고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고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축복이 회복되므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 소용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하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루시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모합에서 베들렘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루스는 보아스의 배려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진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한 에바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고 더 큰 꿈, 그러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꿈, 고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루 먹을 것 해결되었다고 만족해하지 말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 더 큰 하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나오미는 루스에게 묻죠. 야, 이 많은 이삭을 어디에서 주었냐고. 이에 루스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푼 사람은 보아스라고 대답을 해요. 이에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걸 깨달았고 그는 우리의 기억물을 짜 중에 하나라 하면서 고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꿈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꾸는 꿈이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이 없는 꿈, 내 생각과 그저 내 열심으로 꾸는 꿈은 모래 위에 쌓은 그러니까 비가 오고 풍랑이 몰아치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인간의 꿈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꿈입니까? 아니면 이 루티의 사사시대처럼 그저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대로 꾸는 꿈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꾸는 꿈은 당연히 선한 꿈일 거예요. 좋은 일일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꿈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위한 꿈일지라도 날량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에 오른 대로 꾸는 꿈이라면 아마 비가 오고 풍랑이 불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삶에 들이닥치면 그 꿈은 흔들리고 무너져서 결국 꿈으로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늘의 꿈, 날량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고엘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해 크고 놀랍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날량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량한 말씀을 붙잡고 고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깨닫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꿈을 이루는 인생,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룩기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니까 우리 각자의 꿈은 수만 가지겠죠. 그런데 룩기가 우리한테 건면하는 두 가지의 큰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그런 룩과 같은 어려운 삶이라면 그럼 먼저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자 꿈꾸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일을 해도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복사님 저는 이미 결혼해서 틀렸습니다. 남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에서 출장을 나와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룩기가 두 번째의 꿈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그런 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은 사람 그래서 믿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렇게 지옥에서 출장 나온 남편 세상이 제일인 양 세상 붙잡고 세상 즐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보아스처럼 갑없이 은혜와 사랑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룩처럼 이삭을 먹고 배부른 인생이 되기보다는 그 이삭을 나눠주는 인생이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여의 기적으로 먹고 배부른 오천명의 그런 인생보다는 그걸 나눠주고 열두광주리를 다시 거두어들이는 그 인생이 훨씬 더 신나고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꿈꾸라는 거예요. 이에 오늘 나오미는 그런 꿈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꿈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을 틀어막고 있는 도를 옮기라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룩기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한여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중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아니 그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라도 던져야 된다는 말인가? 성적으로 보아스를 유혹하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너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이 말은 이제 그녀가 남편이 죽고 애도하는 기간을 끝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외모와 의복의 변화는 루시 이제는 과부로서 살 것이 아니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 거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저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해갖고 고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했다면 여러분 보아스의 발췌에 눕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걸 발견한 보아스와의 그 다음 일도 성적으로 그를 유혹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은 그런 세상의 방법이나 음란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를 보아스도 깨달은 거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그래서 보아스가 남자로서 성적인 쾌락을 원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일을 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둘 다 그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한 여인이 발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래서 뭐라고 해요? 구절해 보니까, 오늘 본문 구절해 보니까 네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루시, 루시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루시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라는 거예요. 나는 모함여인도 아니고 여종도 아니고 나는 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앞에 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계획을 따라 섭리를 따라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스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자신을 덮어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는 것은 보아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엘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에 이런 루시의 요청에 보아스가 뭐라고 반응을 해요? 여러분 루시의 뭐라고 하든 말든 만약에 보아스가 세상 남자들처럼 루스를 그냥 욕망의 대상,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날 밤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루시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요청을 들은 보아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오 섭리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제일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얼마든지 젊은 사람을 따라가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니 너의 인해와 사랑의 마음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루시의 청혼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많이 있지만 루시에게는 정말 그날 밤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하고도 기준이 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꿈을 이루는 과정도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소동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거기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가 전부 불타고 무너질 때 롯은 겨우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다 죽고 두 딸하고만 겨우 도망쳐서 너무나 무서워갖고 산으로 올라가갖고 거기에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두 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상세기 19장 31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후손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가 취해서 잠이 들면 아버지하고 동침해 갖고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물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 방법 또한 말씀을 따라갔어야 해요. 그런데 롯의 두 딸은 그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하고 동침해 갖고 각각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롯의 조상 모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똑같이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꿈, 고엘의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큰 딸이 낳은 모합 여인 롯을 통해 이걸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또한 그때 모합의 어머니 그 롯의 두 딸이 취했던 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걸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에 오늘의 주인공은 롯 또한 아니 보아스 또한 얼마든지 타장바당에서 보리를 추소하며 축제를 벌이며 술에 취해 성적으로 이 꿈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형식은 같더라도 롯은 이 결혼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 고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청혼을 했고 이에 보아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라는 게 있다면 먼저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고 그것을 이룰 때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기가 롯의 고엘임을 깨달은 보아스는 그 말씀 앞에 합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 행동했고 결국 롯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여러분 이로 인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던 그 모합족족도, 모합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구원의 그 족보에 오르게 되는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에베네셀 기도회로 모일 거예요. 물론 이게 영혼구원, 행복축제를 위해 모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롯이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청원함으로 고엘의 꿈을 시작한 것처럼 저는 이번 에베네셀 기도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시작되는 추수의 타장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엘 대신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이 꿈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간증의 시간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은 돕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과 함께 승전비를 세워 이를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함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 불렛셀을 들어서 두 번이나 쳐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언약계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만 섬기니라. 아멘.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대각성 기도회를 열어요. 그리고 그때 세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 우상 따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큰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도를 하나 취해 기념비로 세우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에베네셀 기도회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회개와 회복의 기도회, 승리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기도회,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전쟁, 반복하는 죄와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 대승을 거두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늘의 놀라운 꿈을 이루는 에베네셀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부에 있는 찬양,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이 찬양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마치 말 곳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하지 말고 주께서 참소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정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정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도 바라도 기도하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유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단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정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정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도 바라도 기도하리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도 바라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이 풍랑을 이길 건데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꿈을 나도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안 되신다면 지금 내 마음을 틀어막고 있는 이 무거운 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굳어진 마음 원망과 미움이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라면 하나님 이걸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 물들어 그 욕심껏 그렇게 물질을 쫓아 성공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간다면 하나님 그 어리석은 마음도 세상 욕심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그게 텅 빈 마라의 인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차고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고 하늘의 꿈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도 보아스처럼 멋진 인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걸 깨닫고 마음에 무거운 돌을 옮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